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법 시간이 되겠고요. 상당히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50점, 60점 목표로 하시게 되는데 내용들 공부하실 때 많이 하려고 하니까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 범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목차 쪽에서 국토기획법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개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토기획법이라고 하는 영역, 이게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회차의 점 달라지긴 하지만 국토기획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제됐을 때 한 9문제 정도를 보통 맞출 만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각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3문제 내외에 맞출 만한 문제, 좀 무난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있어서는 각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주택법은 5문제에서 많은 6문제까지 맞출 만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은 2문제인데 출제되는 거하고 좀 애매해요. 그래서 2문제 다 맞출 때도 있고 또 아예 어렵게 구성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나머지는 그것 다 치고 이게 교제가 일반 교제보다 아주 얇다는 느낌을 보통 받게 됩니다. 혹시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얇아도 되냐라고 싶을 정도로 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13년 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의 쟁점들을 교제에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13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가능하면 웬만하면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외우기에도 1년 공부하기가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이 교제 두껍다고 해서 다 외워질 것 같으면 일반 수험사들 시중에 나가보시면 공법 교제의 경우에 보통 800에서 1000페이지 정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20페이지 내에도 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00에서 1000페이지 정도의 교제들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제 구성을 함에 있어서 본문 부분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15-때 부터 22-때 관련 문제를 빡센 문제도 떠났고 그다음에 단원별로 최근 5년간 기출 문제는 따로 묶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앞에 공부하시고 나서 뒤에 가서 또 문제가 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과거의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 기출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그렇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점, 70점 정도 목표를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양이 많아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도중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패턴들을 잘 잡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전제화에서 제일 앞에 우리 교재로는 3페이지부터인가요?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안 보고 여러분 교재 6페이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소위 국토개혁법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계기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6페이지 먼저 보시고 나서 앞쪽 나중에 이걸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6페이지 또는 7페이지의 그림 보셔도 무방하고요. 먼저 7페이지 그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내용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원고 작업을 할 때는 2도 인쇄인데 출력이 된 게 흑백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생역을 가지고 색칠해가면서 주의한 키워드들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객이라고 하는 건 나와있고요. 그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수업 과정에 누차 반복을 해드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나와있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결과물을 보셔야 돼.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하자는 거냐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한테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기본 뼈대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 살 때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죠. 토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00평에다가 건물 지어보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득 채워서 100평짜리 건물을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100평 대지에다 100평짜리 건물을 짓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났을 때 혼자 타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건물들이 다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건물 지을 때 꽉 채워서 짓지 마라, 이런 논리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이 50%다,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50%라고 하게 되면 최대 5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건폐율 규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건폐율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100평짜리 땅 갖고 있어도 건폐율, 만약에 50%면 50평까지, 60%면 60평까지만 지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제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건폐율만 규제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말씀하는 문제, 용적률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으로 펼치지 못하게 하니까 위로, 위로, 위로 쌓아 올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10층, 20층, 그래서 이거 위로 쌓아 올리지 마, 일정 규모까지만 쌓아 올리라고 하는 개념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이고 돼지가 100평인데 용적률이 200%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바닥 면적 200평까지 뽑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경유수를 따져보게 되면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다. 그리고 돼지가 100평이다 라고 했을 때 한 층당 소위 건축 면적이라고 해서 하늘 위에서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은 50평까지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층 바닥 면적이 함께 모두 합치면 200평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50층, 50평씩, 그다음에 50평씩 4개 층을 뽑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소위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은 소위 건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건폐율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서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 나오게 되는데 건물의 크기만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모텔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모텔 밀집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장 밀집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가 그러고 싶을 뿐인데 문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건물의 종류를 규제하지 않게 된다고 하게 되면 동네가 또 개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해서 건물의 크기 규제 외에도 용도라고 하는 것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을 함에 있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규제 그리고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규제까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위 계획을 하나 만드는데 그 계획을 이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 도시관리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양평군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양평군관리계획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표현하고 군관리계획을 묶어서 법에서는 총칭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렸어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상당히 방대하고요. 한 2주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될 방대한 내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그리고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획 하나의 계획이면 참 좋을 텐데 그중에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본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소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용도 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이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그래서 용도 지역, 여기 색깔이 입혀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군관리계획 총 7개, 주로 문제 삼는 게 5개인데 그중에서 항상 토지에 존재하는 개념, 이게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무조건 용도 지역은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봐야겠고 나머지 관리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21개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고 했는데 국가나치 자체에서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시간 겁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건 도시군관리계획 일종이에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용도 지구다. 이게 기본 뼈대가 되셔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본 틀을 항상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죠. 용도 지역을 바꾸게 되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관련된 규제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좀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있을 때 그 위에 경우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석 들어가면요.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토지에 용도 지구가 있다면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제와 용도 지구에 관한 규제에 충돌하게 될 테고요. 용도 지구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관리객의 일종. 이것도 주로 땅에 금긋는 그런 개념인데 용도 구역은 도시 외곽 지역에 주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전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용도 구역도 관리객의 일종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용도 지역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했었고 용도 지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용도 구역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토지 위에 용도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는 뭐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용도 지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제하고요. 용도 구역에 관한 규제가 충돌되게 되면 이들은 뭐를 우선 적용한다? 용도 구역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이 도로, 학교 공원 등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규제도 소위 관리 계획의 일종입니다. 똑같은 논리구조예요. 어떤 토지 위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고 이런 계획을 확정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 토지는 이미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요. 이런 기반 시설에 관한 규제가 충돌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기반 시설에 관한 상황을 우선 적용하고요. 이 관리객 5개, 주로 5개가 문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도로와 학교와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검표는요. 제로, 용적률은 제로, 용도전 제로. 뭔 소리야?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도시공관리계가 앞에 네 가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다가 무조건 들어갔던 개념이 용도 지역이었고요. 그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한 것이 용도 지구였었고 또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한 것이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용도 구역은 잊어버리세요. 용도 구역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지금 주된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다음에 기반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을 아주 빠르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용도 지구를 아주 빠르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아주 빠르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앞에서 얘기했던 용도 지역 중에서 무조개 빠른 용도 지역, 그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서 무조개 빠른 용도 지구, 그다음에 무조개 빠른 기반 시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 어찌됐든 용도 지역도 지구도 기반 시설도 다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관리 계획, 제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5개 외에도 이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사업은요. 나중에 도시 개발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요.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따로 개별적인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기획법이라는 법에서 주로 논의하는 관리 계획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지구 단계 이렇게 5개 이렇게 중심축이 되겠고 전체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이죠. 개발 행위라고 해서 6개 있는데 중심축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어떤 토지 조회자가 하고 싶을 때 허가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 기초가 용도 지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또는 7개를 묶어서 부를 때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이런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요. 그냥 눈으로 외우시면 돼.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도시군 기본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뭐라고 그런다.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 외우시면 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국토계획은 나와 있지 않는데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축은요. 중요한 계획은 관리 계획이 될 것이고 이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법에서 쟁점을 삼고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한테 어떻게 검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고요. 달리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하고 싶을 때 어떤 규제를 받는지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는지를 따져보고 그 기준에 맞췄을 때 허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허가의 법을 판단하는 기준점 소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심축은 관리 계획 그리고 그것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그리고 그것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 광역 도시계획 그리고 그것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국가 계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중간에 사이드로 나온 질문이고요. 그래서 6페이지 이제 의의부터 볼 거예요. 6페이지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16회 때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 이게 뭔 소리냐 했을 때 어떤 토지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정한다라는 의미는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개발을 좀 해라 이런 취지이고 또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보전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관리 계획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개발, 정비, 보전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이렇게 정의하는데 16개 때문에 벌써 한 10년 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걸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조그만 글씨로 다 회차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칼락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오른편, 틀린 편 이게 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관리 계획, 개발, 정비, 보전 그리고 그 앞에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시 또는 군 이런 것을 가르켜서 하나하나에 시 또는 군을 가르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보겠고 7페이지 가서 보니까 법적 지위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뭐가 있다? 국가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국가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나오게 될 테고요.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지문에는 자주 나오고 가끔 답이 됐던 지문이기도 한데 앞으로 수업 쭉 진행하다 보면 워낙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결국은 누구를 우선한다. 충돌하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정도로.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출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적지 자주 보다 보면 저절로 암기하게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내용회사가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차트로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이게 바로 관리계획의 전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여러 개, 총 7개 나와있네. 그중에서 가장 토지마다 무조건 깔려있는 계획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는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는 이미 뭐가 존재하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용도 구역, 괄호 열고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뭔 소리가 하니? 앞으로 구역이란 말을 겁나 많이 공부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위 용도 구역, 소위 건폐율과 용정률과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총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부하겠지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규제 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네 가지는 엄청 규제가 강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용어를 공부를 해요. 어디 가서? 뒤에 가서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데 문제는 구역이란 용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 용도 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에서. 그래서 23회 때, 25회 때 이걸 갖고 도배를 해버립니다. 다음 중 관리 계획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럼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하게 되면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등이 또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아닌 걸 고르시오라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될 것이고. 23회 때, 25회 때 지금 한 5년 전, 3년 전에 공통적으로 출제된 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런 걸 가지고 구성을 해요. 뒤에서 이제 우리 문제까지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용도 구역의 종류, 개수가 많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구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무려 5개나 되는데요. 문제는 나머지는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 구조에서 용도 지역 21개인데 그냥 표현 안 해요. 뒤에서 따로 이 공부를 하고 용도 지역 기본이 12개인데 따로 표현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용도 구역만 개수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서 개발 제한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그다음에 도시자연구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5개를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리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이것도 소위 관리계획이 일종해서 기반시설 종류 뒤에서 공부할 텐데 55종을 우리 법에서 예시를 하게 됩니다. 도로,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고요. 해서 도로, 학교, 공원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고요. 우리 앞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교제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일종이었고요. 한편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두 번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도지 어떻게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 지구단위계획을 또 나중에 수립을 합니다. 두 번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릴 때 겁나 빠른 용도지, 겁나 빠른 용도지고 겁나 빠른 기반시설을 가리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부르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 번 해도 다른 것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 속도 엄청 빠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무조건 다 거의 99.9%가 시군구원 폐지에 가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이런 표현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나중에 따로의 개별법에서 따로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좀 이따 이제 관리계획, 지금 총론 파트는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머지 5개를 다 공부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저는 지금은 제목 정도만 체크를 해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 챕터에서 출제 포인트는 용도구역의 위험, 소위 검필용정률, 용도지원, 높이제원을 하기 위한 용도구역에는 개발지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소시자연공원구역, 수산전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5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 그래서 7페이지 하단 보인 2반 및 결정 나와 있어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주로 5개를 우리가 문제를 삼게 되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 어떤 토지에 대해서 검필율과 용정률, 용도지원, 높이제원 등을 다루기 위해서 관리계획이라는 건 만드는 과정, 크게 보면 이런 식이요. 2반에서요. 2반에서 그리고 결정고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어떤 토지의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크게 2반에서 결정고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토지 위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 싶을 때 2반에서 결정고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용도구역을 지정을 하고 싶을 때 2반에서 결정고시. 어떤 토지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을 하고 싶을 때 2반에서 결정고시. 그리고 어떤 토지 위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바로 2반에서 결정고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리 절차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이 절차가 2반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나올 텐데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소위 공고연람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등의 의견 창출을 거친다. 시험에는 이 정도까지만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결정고시약에서 협의심이 있는데 이 협의심은 지금 단군이 나라 개국한 일으로 한 번도 출제가 안 돼요. 지금 이 도시공관리계획이 다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 5개밖에 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뽑고 있을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모두 기본적으로 다 관리계획이니까 소위 2반에서 결정고시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전제. 이제 2반부터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에 가실 때 2반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100% 예외만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예외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로 중요치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부터 가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등등 시장군수라고 제가 색깔 입혀놨어요. 시장군수 관할구역 2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도시의 수장이 자신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명제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에 뜨는 건 예외적인 질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외로서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등이 위반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 위반권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대신에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대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시장군수 등이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시험에 유리하게 떴던 지문은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이것만 출제가 됐어요. 답도 아니야.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왜, 왜? 지금요. 지금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서 지문 5개 뽑는데 내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들은 다 사이드 지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 국가계획 관련해서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야? 국토부장관이 또는 도지사가 용도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용도 지구를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용도 구역을, 기반 시설을, 지구단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가입했고요. 두 번째 쟁점, 인접 시군을 포함한 위반 나와 있죠. 공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법정은 겁나 길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걸 일일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남는 게 없어요. 키워드만 기억하십니다. 인접 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위반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인접 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쟁점 잡음이 있었습니다. 거기 법주문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필요 없어서 키워드는 뭐야? 인접 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서울하고 하남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로는 바로 기반시설이 될 것이고 도로 만들려면 위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서울시 관할만 가지고 도로를 위반하게 되면 이게 도로 가다가 끊겨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하남시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물론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인접 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물론 법주문에서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필요 없어요. 키워드는 인접 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 그다음에 세 번째,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엄청나게 법주문 킨인데 함께 위반이 색깔이 입혀져 있고 보통 줄여서 동시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건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해라. 그 외에 관리계획은 국가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을 해라.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먼저 국가계획 만들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릴 때 쓸데없는 거라고 했어. 광역도시계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도시군기본계획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라고요.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해요. 지금 토지 소유자한테 필요한 국가 지자체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야? 검폐율 용적률 용도제 등을 다루는 관리계획이 중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법에서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해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거 이 뭐를 관리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이 광역도시계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 필요 없다까지는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키워드 뭐라고 해요? 함께 입안해서 19회 때 문제에서 답을 구성했었죠. 함께 입안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입안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수립기준까지 가볼까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점점점점점점점점 업무가 작성 기준들이 쭉 가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 문제를 구성할 때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긴 문장을 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오려서 내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정한다.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기준 엄청 많이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계획 수립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기반시설, 억수로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셀 수 있게 많습니다. 시험치문에 강간이 뜨고요. 기준하게 되면 무조건 다 누구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요즘에 장난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군관리계획의 도서의 작성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흔들어 둘 수 있다고. 그래서 요는 뭐라고요?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끊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성으로 볼 때는 기준은 다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꾸로 치고 가셔야 돼.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공법이 워낙 양이 많아서 이렇게 묶어서 통쳐서 가지 않으면 전혀 해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부터 가볼까요? 시장구소 관할구역 입안해야 된다. 이 명제에서 시장구소 등 대신에 도지사, 국토부장관 입안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바로 원칙은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인접식은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게 있었죠. 원래 이 관리객은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이 부합되게 수립을 돼야 되는데 급하면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객 입안에 관한 기본 명제 보셨고요. 지금 입안권자를 가지고 사를 붙여 보게 되면 입안권자는 누굽니까? 시장구소,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항정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는 뭔 얘기냐면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 이에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관리객을 입안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개인한테 관리객 입안하라고 하면 다 집단, 건폐를 억수로, 용도기를 억수로 완화되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안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택도 없는 사리고요. 주민은 입안할 수 없다. 주민은 대신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지금 관리객 주로 5개를 국토교통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객 5개 중에서 용도지역, 어떤 토지, 개별 토지에서 검폐율, 용정률, 용도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용도지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요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각 개별 토지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한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것이죠. 이건 개별 토지, 한 사람, 두 사람만 이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도로 변경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도 보통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 이의 관계자는 용도지역, 지구구역 위반할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도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학교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반시설에 제안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동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좀 달리 규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법에 들어온 것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우리 동네 공단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여기서는 기본이 뭐야? 길반적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안할 수 없다. 마을 전체 이과 관련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추가해서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세 개만 어떻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요. 기반시설 얘기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억수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에 설치, 정비, 계량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 법에 새롭게 개정이 된 상목인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일단은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제안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순서를 보셔야 돼.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추가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할 수 있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고 그럼 거꾸로 가야 돼. 제안할 수 있는 걸 외워서는 시험문제에 답을 못 풀어요. 제안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돼. 용도지역 제안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약간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까 논의하고. 용도구역, 제일 중요한 게 용도구역이야. 용도구역이 개발제안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전보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이렇게 5개인데 이것들은 어떻게 다 제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이렇게 5개 딱 세워놓고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제안할 수 있다. 이거 보면 그러면 용도구역은 제안할 수 없네. 이걸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항상 문제를 보실 때 이 관리계획 5개를 묶어서 항상 비교해가면서 보셔야지 이 개념을 풀 수가 있지. 그냥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제안할 수 있다. 이것만 주장차 외워서는 실제 답을 고를 때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영 여부의 통보, 45일 내 반영 여부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런 숫자들은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니야. 옳은 것을 고르시면 틀리게 뽑고요. 틀린 것을 고르시면 옳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숫자 중에서 답이 되는 중요한 숫자가 검필, 용정열 등 몇 개 숫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숫자는 다 무시해버리셔야 돼. 숫자는 별로 중요치 않아. 공법에 억수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답이 아니라니까 틀리고 막을 떠나서 답이 아니야. 답 외우기에도 시간들이 무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쟁점 삼을 할 게 비용 부담, 억수로 기내요. 색깔 미리 펴놨어요.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죠. 그래서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금 기반시설, 지구단계 등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 제안하겠어요? 행정청이 시장구소, 도지사, 국토교통부장원이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세금 받아서 뭐하냐. 이런 거 좀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행정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우리가 굳이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어 달라고 세금 내는 이유야. 그러면 얘들이 안 한다. 그러면 제안했을 때 그 비용도 당연히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 행정청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있는 경우죠. 노량진에서 하시는 분이 동작부청장한테 또는 서울시장한테 제안합니다. 노량진역 앞에다가 공항을 하나 만들어달라. 미친놈이죠. 새벽부터. 그랬을 때 이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담당 공무원은 뭔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랬을 때 미친놈 한 놈 왔다 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항을 노량진역 앞에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돈 들어간다고. 그냥 가서 안 되겠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제안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얻었다.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뭐라고요. 원칙은 행정청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 갖고 앞에 뭐라고 뭐라고 쭉 깔아줬는데 외울 게 뭐라고요.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나중에 지문 분석해 드릴 텐데 뭐라고 내냐면 어쩌고 저쩌고 쭉 깔면서 제안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요. 그래서 이 공포 법정은 상당히 긴데 항상 뒤에 있는 명제들을 찾아보는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금 숫자도 나오니까 복잡한데 일단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하게 된다. 이거는 행정청이 위반을 하게 될 것이고 주민은 위반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민은 마을 전체 입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구 단위계, 그리고 산업유통 개발 진행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 그중에서 기반시설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5분의 4,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안이 있게 되면 그 비용 부담,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미리 뼈 대져봤던 거, 이반을 위한 절차에서 짜볼까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을, 지구를, 구역을, 기반시설을, 지구 단위계획을 이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계, 그냥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걸 법에서는 기초조사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다음에 이걸로 바로 저희들이 조사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 뼈대 아래에서, 이걸 뭐 거기 이제 뼈대 아래에서 해석 들어가야 돼. 용도 지역을 입안하려면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회의 의견 정치 필요하다. 용도 지구를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회의 의견 정치 필요하다. 용도 구역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사해야 되고요. 주민의 의견 드는 절차, 지방의 의견 정치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또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고 싶으면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회의 의견 정치 필요하다. 지구단위객을 입안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객도 관리객의 일종이니까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회의 의견 정치 등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 뼈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원칙에 관한 부분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원칙 있고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칙을 출제하게 되면 복수정답시 필요가 걸립니다. 그래서 옳은 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절대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는 그런 문제 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는데 그러면 안 되죠. 원칙 예외가 어디 있어. 경우의 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항상 예외만 나와요. 자, 볼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 설명드렸을 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거 겁나 빠른 용도죠. 겁나 빠른 용도지고 겁나 빠른 기반 시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미리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만 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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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의 의견 정치 생략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뭐예요? 지방의회 의견 정치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다 끊어 가시는 거예요. 해서 그 얘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섯 개를 딱 뼈대를 세워놓고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제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무조건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 되고요. 그게 기본별 해서 우리 교재 8페이지 하단부 기초조사에서 국토부장관 시의 도시사 시장 군수 기초조사의 내용에 밑줄 그치면 안 중요하니까 토지적 성평가 그다음에 재취약성 분석 등을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군 관리역으로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와대직 없는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그리고 괄호 열고 제가 색깔을 입혀놨죠. 지구단위계획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필요 없고 지구단위계획 끝은 머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것만 가지고 답을 뽑아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합니다. 뒤에서 기출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는 토지적 성평가를 해야 되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모르지. 그게 원래 법조문에서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쫙 깔아버리면서 종류가 수백 가지가 나온다고요. A4형제 세입회식 뽑아죠. 그래서 일반 교재는 그걸 다 써놔. 그런데 그걸 외울 수 없어. 책을 줘도 못 풀어. 그럼 딱 한 가지로 끝내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좀 단순히 이렇게 해서 용도적 지구구역은 당연히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주로 시험 문제에 답을 뽑는 건 뭐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이거는 이 감정도 이런 법조문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정치 원칙적으로 거쳐야 되고요. 지방의회 의견 정치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객을 위반하고자 하는데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 그래서 거기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지구단위계획 제외라고 하는 게 색깔 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서 뭐를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은 어떻게라?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방의회 의견 정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가야 돼. 기초조사든 주민의 의견 정치든 지방의 의견 정치든 간에 딱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의 형태인데 어찌됐든 지구단위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계획 소위 이반, 결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이반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정치 등 필요한데 지구단위계획은 없다. 겁나 빠르다고 했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걸 고르시고 그러면 무조건 지구단위계획, 생략할 수 없는 걸 고르시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것은 생략을 못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5개 정도는 최소한 줄줄줄 나와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과 가볼까요? 우리가 관리계획은 이반에서 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결정이라는 게 결과적인 이런 얘기죠. 어떤 토지에 대해서 검폐율과 용정율과 용도 제한 등을 다루는 것을 가르쳐서 바로 이렇게 하라고 확정지는 것을 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 군수가 이반하면 도지사가 결정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스스로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급여 대도시장까지. 대도시장이 뭔지 지금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바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상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검폐율과 용도전을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험에는 예외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먼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요. 원래 시장 군수가 이반하면 한 단계 위에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 시, 도지사의 범죄는 도지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 군수가 이반하는 지구단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한다. 아까 우리 지구단계획은 겁나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해서 기초조사를 주민의 의견 청체를, 지방의 의견 청체를 상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결정도 굳이 도지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구단계획은 겁나 빠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장군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지자체 장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국토부장군이 이반한 도시군관리객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 시장 군수 대신에 도지사 또 누구도 이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군도 이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장군이 이반한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국토부장군이 이반하는 경우 당연히 논리체계상 국토교통부장군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외 파트의 개발 제안고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고요.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3개를 외우시합니다. 다시 가볼까요? 우리 용도구역에는 개수가 뭐가 있어서 개발 제안고요. 시가화 조정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부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외곽 지역을 대충으로 엄청나게 규제를 강화시키는 지역이 바로 개발 제안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해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 도, 지사에게 이런 무소 불의 권력을 엄청난 규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지정, 변경권을 주게 되면 시, 도, 지사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시, 도, 지사가 선심 행정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 개발 제안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중에서 시험에 뜨는 건 국가계약과 연계된 이것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뒤에서 용도구역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국가계약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도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최근에 우리 법이 새롭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사실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법조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나머지와 다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도심지 내부를 대상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 최근 우리 법이 들어왔고 곧위가 없어질 거예요. 법체계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바로 밑에 수산전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중앙부채 권한 배분 문제죠. 그래서 지금 수산전보호구역은 물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강가 바닷가 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개념인데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건 중앙정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럼 결롬도 보셔야 돼. 지금 수산전보호구역 해수부 장관 개발장구역 시가화장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그런 경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계 결정권자, 지금 정신은 없을 거예요. 조금 이따 용도구역을 또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총론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효력 발생 시기예요. 지금 도시공원관리계는 이반에서 결정고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 거기 이제 효력 발생 시기 보니까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칠판 통해서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요. 도시공원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시다. 용도적을 몇 번지, 몇 번지를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합시다. 여기다 용도구역, 뭐를 지정합시다라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을 이반. 그래, 만들어 줘. 이렇게 확정지는 것을 결정고시. 그리고 중간에 시험에 안 나와서 날려버렸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쓸 필요도 없어야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지형 도면에 작성해서 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을 지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지형 도면에 작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지도에 대해서 고장 찍어주는 게 지형 도면에 승인 그리고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과정 외에도 다시 지도로 제작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 다 필요 없고 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은 이때 결정 고시를 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로 고시를 했을 때, 즉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다다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작년 27일 때 답이 됐던 그런 명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짧기 때문에 우리 출처에는 긴 거 안 좋아하고 짧은 거 좋아해서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기득권보호. 요즘에 좀 출제가 더 됐는데 역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뭐 있어요? 검펠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이런 것을 바로 관리계획의 효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얘기죠.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되고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존에 이 관리계획 변화가 되기 전에 기존에 허가받아서 적법하게 개발 행위를 하던 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 개발 행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은 당연히 좋다. 보호가 된다. 그 법조문에 현혹될 필요 없어. 기득권은 당연히 좋다. 보호가 된다.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 이런 얘기죠. 어떤 토지에서 검폐율 50에 용적률 200일 기준을 적용받아서 허가받아서 개발 행위를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 건물 다 완성을 안 했는데 이것들이 이 지역의 검폐율을 40에 100으로 다운을 시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기존에 검을 짓던 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득권은 보호가 된다. 우리 법의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도시권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도는 공사에 작성된 자. 그 관리계획에 관계없이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떠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내는 순간 출제 오류야. 원칙은 맞지만 또 예외 항목을 포섭을 못하기 때문에 내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에 뜨는 건 뭐야. 계속 똑같은 거 내고 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 뒤에 신고해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정원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15년 동안 딱 한 가지만 내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가화 조정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요. 관계없이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돼. 시가화 조정구역에 있어서는 뭐라 해야지. 신고해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것만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보실까요. 이런 논리구조죠. 지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기초 조사해야 돼요. 시가화 조정구역도 용도구역 관리계의 일종이니까.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지방의 의견 청취 필요해서 입안, 협의심의 결정고시, 지영도면 고시.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거 왜 이렇게 신고해야 하는 표현을 쓰냐면 지금 기본 구조가 기득권은 보호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 제한구역 겁나게 규제가 센 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죽었다고 복창이 될 그런 토지가 됩니다. 검을 못 짓게 돼요. 아주 규제가 세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동네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을 하자고 해서 지금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대모로 갑니다. 반대한다고. 우리 동네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나는 반댈세. 그런데 법을 좀 아는 분은 어떻게 작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조민의 의견을 정치하는 과정에 뭘 해버려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을 해버립니다. 건축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정한 기준으로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허가를 못 받은 상태인데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도면 승인 고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주민들은 죽었다고 복창합니다. 이제 규제가 세져서 검을 못 짓게 돼요. 그런데 이미 이 과정에서 미리 허가 받았던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 터진 겁니다. 왜? 딴 토지는 건물을 못 짓고 내 토지만 건물을 짓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지가가 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건물을 안 지어요. 건물을 안 지고 복덕방에 딱 내놓고 천천히 시간 가기를 기다립니다. 나머지는 규제가 세져서 힘든데 이 사람은 좋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건물을 안 짓는다니까 나중에 지어. 땅값 더 오르면 그때 가서 팔아먹는 게 목적이야.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이 사람 특혜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 그래서 법조문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건물을 지으시라. 신고하고 빨리 건물을 지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을 안 짓고 있으면 어떻다? 시료, 바로 신고 안 하게 되면 기득권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 그냥 나 허가 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건물 지어올리고 있어요. 보여줄게요. 이게 신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그냥 답이나 외워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 외에 마지막 관리계획 재검토에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비교하겠지만 도시공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조항 없습니다.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정도가 관리계획 전체를 가지고 봤고요. 우리 결정 얘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결정,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하게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게 시험에 뜨는데 시장구소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구소가 결정한다. 그다음에 개발 제안구역, 그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입지규제 최소고요. 국토부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해수부장관이 결정하는 게 수산점 보호구역.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은 지형도는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고요.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은 보호가 되는데 시험에 뜨는 건 시가화 조정구역은 신고해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서 관리계획 정리받고 잠시 왔다가 나머지 내용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